우리 공화당 지역구 후보 1차 및 2차 공천학정자를 종합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미래통합당의 연대나 연합을 제안하고서 미통당의 답을 인내를 갖고 기다리며 공천 발표도 밀어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애국 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폐마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연대의 움직임도 전혀 없다.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미래통합당과의 오망과 독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보수 분열의 책임은 미래통합당과 한교안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우리 공화당의 지역 후보 제1차 제2차 공천학정자를 종합 발표한다. 우리 공화당의 한민호 서울 종로구 후보를 포함한 총 49명의 공천학정자를 발표한다. 이들 49명의 공천학정자들은 우리 공화당의 당명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에 따라 우리 공화당 후보로 등록할 것이다. 후보 공천학정의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 후보의 능력과 자질, 청념도와 도덕성, 태극기 집회 참여도와 투명성, 투쟁성,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확정했다. 제1차 및 2차 공천학정자 명단입니다. 1번 서울 도봉구 종로구 한민호 58세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전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현 우리 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 2번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왕영근 66세 고등학교 금정고시 우리 공화당 서울시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현 상리문화사 대표. 3번 서울 서대문구 갑 신민호 34세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 우리 공화당 대변인 현 우리 공화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4번 서울 서대문구 얼 유인문 57세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 전경기도 조정협회 회장 현 해병대 서대문구 전우회장. 5번 서울입니다. 양천구 얼 박철성 65세 숭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졸업 전대법원법원사무관 법원행정고등고시. 5번 서울 강서 얼 박혜영 50세 미국 오클라우마 주립대학교 졸업 호텔 외식관광경영학 박사 전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박사후 초빙연구원 현 스쿨존 주거 밀집 걸린공원 송공예 방지 탄원민원단 대표. 7번 서울 강서구병 최태정 57세 중앙대 행정대학원 재학중 현 자유총연명 강서지부 고문 현 한빛 기전주 회장. 8번 서울 구로구 갑 황인규 53세 미국 앨범 대학원 졸업 산업공학 박사 현 한백항공주 대표이사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9번 서울 구로얼 오세찬 65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 국방분야 석사 전 문경대학교 초빙 전임교수 현 우리공화당 외교안보정책위원장. 10번 서울 간학구 갑 권미성 55세 동덕여대 미술학 석사 전 서울 간학구 위원. 11번 서울 간학을 박현성 37세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졸업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현 sdc 한국서비스 디자인학회 이사. 12번 서울 강남구 병 전 태열 66세 금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전 금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 우리공화당 서울특별시당 수석 부위원장. 13번 서울 송파구 얼 권주 52세 웨스트민스턴대학원 목회학과 전공 졸업 현 예사랑교회 단임 목사 현 송파을 선명단장. 14번 서울 송파구 병 이정현 55세 군산 수산전문대학 수산가공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통일우연장 현 민주평통통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5번 서울 동작구 얼 이승우 38세 한양대 생명나노공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16번 서울 간학구 갑 권미성 동등여대 미술학 석사 전 서울시 간학구 위원. 군미성이 어디 둘이 되어입니다. 17번 부산 해운대구 갑 한건형 28세 부경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휴학 현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전 20대 국회원 보궐선거 해운대 얼 출마자. 18번 부산 사하구 얼 하봉규 62세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교환교수. 19번 부산 사상구 이주천 67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문학박사 현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 전 원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20번 부산 서구 동구 김태수 52세 성경관대학교 체육학 박사 중앙경찰학교 격원 교수. 21번 대구 동구갑 서성근 59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 현 변호사 현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25번 대구 북구갑 김정준 55세 성군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겸 정책위 부위장 전 경기도 법무담당관 행정심판요원. 23번 대구 달서구 얼 김동열 61세 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학과 졸업 점 18대 대통령선거 중앙유세단장 현 국민통합고문. 24번 대구 달서구 병 조원진 61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분석학 석사 현 20대 국회의원 3선 현 우리공화당 대표. 25번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조수진 50세 한국외대 영업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수석국제대변인 전 알리안츠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미래전략실장. 26번 대전 서구 얼 이동규 54세 갬명대학교 억과대학의학과 졸업 전 대한외국당 대전시당위원장 현 이동규 위원 대표원장 어사입니다. 27번 대전 유성구 갑 양순옥 61세 양촌초등학교 졸업 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성구 우연 출마 현 천생장로교회 단임 목사. 28번 경기 수원시병 전 재범 57세 일리노이 공대 법과대학원 졸업 전 sk그룹 사내변호사 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국제담당 변호사. 29번 경기 성남 분당 얼 최지민 30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기획공보통보팀장 현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정책위원. 30번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정진교 56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졸업 전 안산시위원 현 안산 3척시민회 부회장. 31번 경기 안산 단원구 얼 정우혁 27세 세계사이버대학 스포츠관리학과 졸업 현 비영리단체 긍정의힘 대표 현 화랑시민행도 청년 우연장. 32번 경기 고양시병 김금복 60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물자원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현 가족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33번 경기 구리시 강태성 54세 상지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중소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34번 경기 남량수시 갑 송영진 59세 숭실고등학교 졸업 현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 전 대한외국당 남량주시장 후보. 35번 경기 용인시 얼 박재현 54세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록 전 녹색통일당 공동대표 전 잔민현 인천계양 당협 우연장. 36번 경기 파주시 얼 서창년 51세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학기 중태 현 자유연대 경기북부대표 현 파주시 장애인 탁구협회 회장. 37번 경기 여주시 양평군 변성근 55세 강남대 교육학과 졸업 전 미래연합 이규택 대표 비서실장 현 우리공화당 제1사무부총장. 38번 강원 원주시 얼 현진섭 61세 원주농업고등학교 졸업 전 대한민국 특정동지예 원주지혜장 현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원주지예 이사. 39번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 홍순범 62세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감사원 부이사관 전 대통령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 40번 충남 천안시 갑 정조희 54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졸업 현 우리공화당 기독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1번 충남 당진시 전병창 64세 한서대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박사 현 일반 행정사 현 한국 갈등관리 학회 고문. 42번 전남 담량군 한평군 김천식 79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중태 정광양구청 공무원 전 2008년 보궐선거 출마 영광군수 후보. 43번 경북 안동시 예천군 박인우 58세 포항공대 대학원 전자기계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전 사단법인 안동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전 카돌릭 상지대 교수. 44번 경북 구미갑 김경희 43세 안동대학교 최유학과 졸업 현 국회 시사전을 편집위원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45번 경남 진주얼 김동우 49세 연암공업전문대 기계설계과 졸업 전 진주시장 후보 대한외국당 현 우리공화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46번 경남 통영시 고성군 박청정 77세 해군사관학교 졸업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현 세계타양연구센터 대표. 47번 경남 거제시 박재형 68세 부산 경상대 경영학과 졸업 전 거제시장 선거 출마 현 우리공화당 중앙당 자문위원. 48번 경남 48번 경남 산천군 함량군 거창군 합천군 박영주 56세 오려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전 자유한국당 양천구 양천갑 당협 운영위원. 현 우리공화당 농축산위원회 공동위원장 49번 제주 제주시 갑 문대탄 81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전 제주신문 상임 논설위원. 전 동아일보 기자 2020년 3월 24일 우리공화당 지역구 후보 공천관리위원장 허평환. 우리 기자 선생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명이 어제부로 우리공화당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공화당으로 바뀌었다가 우리공화당으로 원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당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당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할 때 당 강령을 하나하나 직접 고쳐주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당명을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갖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것이 탄핵 무효라는 커다란 우리 당의 투쟁 방향성도 알리고 또 현재 좌파 세력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탄핵을 잘못함으로써 탄생된 잘못된 정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우리공화당 이 이름으로써 다시 어제 당명이 개정됐다. 그래서 그렇게 총선을 치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1차 2차 명단 발표했고 오늘 또 공심위를 열어서 추가로 서류 들어온 것을 확정해서 내일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후보도 저희들이 착실하게 비례대표 공심위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주 역량있고 그리고 애국심이 있는 후보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어서 확정론의 대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신 말씀이세요. 장군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혜동포 여러분 우리공화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이했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촛불이 집권하고 촛불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경제부터 위기에 처하고 안보 무너지고 국가적 위기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분연히 태극을 들고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애국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대한애국당이었습니다. 장당 2년 반 만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대거 출마시켜서 원내 정당 교도부를 확보함으로써 탄핵 무역 투쟁을 벌이면서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문재인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투쟁을 해나갈 각오로 이번 4.15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명도 작년 5월 광화문 광장 투쟁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히 내려주신 당명이었습니다. 김문수 대표의 자유통일당과 합당하면서 자유공화당으로 잠시 멈춰섰는데 김문수 대표의 탈당으로 다시 우리는 옛 모습을 되찾아서 초지일관 우리의 신념대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통합당과는 우리가 후보를 배치하면서부터 또 그전에도 누차 통합 또는 연대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현재 그쪽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국민의 심판을 4.15 총선에서 직접 받기로 하고 오늘 49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